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50일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에요 50일이 지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각국의 언어로 전파하기 시작해서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으로 연합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3천명을 구원 받는 사람 3천명을 더 해주셔서 이 초대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탄생한 교회는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여자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인형이죠? 인형 혹시 인형 갖고 오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인형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러는데 우리 인형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생명을 가진 것은 다 성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이 초대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몇 가지 특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어린아이들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하다가 따라온 사람이 없으니까 중간에 멈추는 것 같은데 끝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만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 아이들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말씀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성장 네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무엇을 먹고 자라죠? 순대 곱창을 먹고 자랍니까?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랍스터나 떡볶이나 이런 거 먹고 자라는 게 아니고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말미야마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영적인 젖을 말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밤에 자다가 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울어요? 아이들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웁니다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하죠?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죠 때려요? 엄마가 젖을 물려주죠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죠? 숨도 안 쉬고 먹어요 숨도 안 쉬고 벌컥벌컥하면서 막 먹잖아요 막 그 엄마의 젖을 빨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엄마의 젖 안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순대 곱창이나 떡볶이로 성장하지 않고 엄마의 젖을 먹고 그렇게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죠 엄마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아이와 눈빛을 교환하면서 그렇게 젖을 물려서 아이를 그렇게 먹이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회심한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우리 전현빈 학생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설교자는 이 본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자,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사와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선포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말씀을 읽어주고 성경 동화도 읽어주고 또 우리 아빠들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영향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나이가 여러분들보다 많아서도 아니고 제가 학력이 높아서도 아니고 제가 경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말씀의 권위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마에게 그 아이를 키우도록 그렇게 위임해 주신 것처럼 엄마에게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엄마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설교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책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 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 다 해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아이들 인생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성가대에서 찬양한 찬양이 147편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접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을 직접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찾을 때 우리 아이들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성경책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0편 147편 말씀을 가사로 만든 노래가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 그랬을 때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15절에도 나와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자, 말씀이 속히 달려간다 하나님이 명령을 보내시는데 말씀이 속히 달려간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화면을 또 볼까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무엇을 적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땅을 적시죠 어제도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는 거죠 먹는 자에게 양식을 내어주는 것처럼 11절을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말씀을 암성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아이들 인생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국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진실하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배워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도 참여하시고 우리 성경부도 있고 교리공부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성경읽기 모임도 좀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경읽기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초등부에서 유치부에서 중고등부에서 하는 또 우리 여러 가지 훈련들 또 큐티나 이런 것들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한 복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성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워서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를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교제를 통한 성장 그래요 본문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교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성교제가 아니에요 서로 교제하고 물론 이성교제도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었다 교제라고 하는 게 뭐죠? 교제는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떡을 떼었다는 것은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린 무엇인가 함께 먹으면서 굉장한 친밀감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과 친해 저 사람은 나랑 맞아 나랑 같은 고향 사람이야 저 아이는 내 편이야 나한테 잘해줘 그래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 그 교제의 출발점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혼 전부터 성부, 성자, 성경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셔서 서로 친밀하게 연합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교제의 기쁨을 그 사랑의 그 충만함을 교회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으로도 연합하고요 정서적으로도 연합하고 경제적인 것도 연합을 하고 모든 것을 연합하고 공유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게 결혼이거든요 가족을 그래서 주신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온전한 연합을 통한 그 기쁨 그 사랑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공동체 안에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단지 그냥 개모임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친목 모임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교제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도 배우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삶의 고민들을 꺼내 놓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화면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내 주변에 어려운 신구나 어려운 이웃이나 그들의 피로가 있을 때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있다면 우리의 것을 나누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리고 모든 근심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교회 가운데 임한 성령의 역사는 돈을 사랑하는 그 뿌리, 그 마음을 아예 뽑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보살피는, 서로의 형편들을 헤아려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 결과, 그 결과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정말 이건 대단한 기적이에요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읽어볼 텐데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산호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급한 돈을 가져다가 산호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산호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다 똑같이 평균적으로 살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기가 부자라고 해서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인색하지 않았어요 저 부자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어때요? 경쟁에서 더 가지려고 하죠? 더 높아지려고 하죠? 나의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고 하지 않죠? 그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리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은 계속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힘을 가지려고 해요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 어떻게 하죠? 친구들을 힘없고 찐따 같은 애들 있죠 그런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들 같이 안 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모두하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아이들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왕따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왕따 같은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같이 돌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을 같이 돌보아주고 또 함께 서로 챙겨주고 같이 내 것을 공유하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0편, 23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친구들을 볼 때 비교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선우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나쁜 말 하지 않고 나쁜 행동 하지 않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그렇게 다른 친구들을 몰아세우지 않고 따시키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런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려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말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서로에게 진실한 관계를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이웃들과 또 우리 안과 밖에 어려운 이웃들을 계속해서 돌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교제하는 게 사실은 참 어려워요 저는 누구랑 교제를 할까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노회를 가면 총회를 가면 목사님들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런데 교제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왕따처럼 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시간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게 부담이 돼요 많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어쩔 때 보면 되게 막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조금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나도 조금 내 것을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냥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정말 나도 진실한 공동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도 그렇죠? 목사도 진실한 공동체가 있어야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 함께 그렇게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를 통한 성장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남자 제가 무려 40년 동안 그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러한 남자를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발로 화장실도 못 가고 내가 내 발로 학교도 못 가고 내가 교회도 못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는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려 40년 동안 몇 년이라고요? 40년 동안 여러분 걸어다니면 이 발바닥이 땅을 밟을 때 우리 몸에 혈액도 순환이 되고 온 몸에 생기가 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달리기 하면 어떻습니까? 숨이 차죠? 막 심장박동이 빠르게 가면서 어떻게 되죠? 거기서 막 시연을 막 느끼는데 아마 이런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동전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나에게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살은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데 지금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게 된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아무도 혼자서 앉아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같이 앉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대화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혼자 있는 친구가 없도록 만약에 혼자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옆에 앉아 있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때 주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3장에 나온 기도가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이었다면 지금 이 기도는 비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정말 힘을 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하지 말자 이러면 기도를 못해요 작정하고 함께 공동체가 정한 시간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10편 147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147편 보세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심한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들 우리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하늘의 별이 몇 개가 되냐면 한 6천 개 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6천 개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별은 6천 개뿐만 아니라 수억 개가 되는데 그 별들의 수를 다 세시고 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다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들을 붙드신대요 그래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는 못해요 실력이 없는 게 겸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드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요 범죄도시에 나오는 장희수라고 하는 역을 맡은 박지환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왔어요 유키즈의 유재석하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 무명으로 지냈더라고요 연극을 하면서 연기를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생활이 안 되니까 연극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즐거웠대요 아르바이트도 재밌고 연기, 단역이고 또 누가 알아주는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오디션을 보면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계속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절망하지 않고 자기가 카메라를 알바한 돈으로 카메라를 몇 대 사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자기가 혼자 오디션을 하고 그러다가 이걸 하니까 오디션을 자기가 스스로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봐도 자기가 녹화한 카메라를 자기가 봐도 이게 연기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를 켜둔 채 낙심해서 술도 한 잔 하고 그런 모습을 자기가 나중에 확인을 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산에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산에 가면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붙잡고 인사를 한답니다 얼마나 오래 사셨습니까? 그래서 막 인사를 하면서 내가 이번에 오디션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이런 적이 있는데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정말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디션을 봤는데 지금 너무너무 잘 풀린 거죠 여러분 나무에 기도해도 이 정도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변화되겠습니까 못한다고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 우리는 이런 기도 안 하시죠? 그런 기도 다른 교회 사람들은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못 들었어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럼 마음이 원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계속 원망만 하고 계속 불평만 하고 학교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정부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대통령이 나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당 대표가 나쁘다고 그러고 야당 대표가 나쁘다고 그러고 정치인들은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나쁜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일을 하자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적 조금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대학 좀 좋은데 못 들어갔다고 해서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욕을 해도 저도 욕먹으면서 살아거든요 저도 누가 나를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병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내가 저기하지도 않았는데 일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제가 일일이 다 예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다가 진로 문제도 해결되고요 기도하다가 우리 자녀들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저앉아 있고 그냥 구걸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사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장의 은혜가 우리 성로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6월까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을 텐데 사도행전을 또 필사하는 분들도 계시죠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교회에 대한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